최옥인들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지난날 승민진호의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 최옥인들을 사랑을 해결하라, 자탈한 국가를 해결하는 반납한 진신들로 우주주님께들에 대해선을 주시며 그들이 빛간 가장 상상한 흥력이신 대선장으로 나라의 용으로 대해선을 주시며 기호의 우승하여 위대한 선군 용장을 멋지고 저놈 높은 인공위성 제작 및 발사국 핵보역으로서의 우리 저국과 저놈의 용료를 높이 뚫쳐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